흥분하긴 지금 파도, 지금 이제 감는 거예요 파도가 이제 고점이 됐을 때 이렇게 감아서 바늘이 어디 엉킥 에이 신발 또 젖었네 안 젖으려고 했었는데 엉킥 it 취 happen this one I just I just or what I just me yeah it ahí they're that I'm done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입질 예민해 지금 한 마리 좀 나와줘라 좀 수워죽겠는데 현재 도 걸어 오케이 내가 뭐래 절로 달리라고 했죠 절로 달려야 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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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벽에 붙이면 안 되니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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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왜 달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달려야 될까요 어부어부는 왜 달리기를 해야 될까 저 바위 저 바위에 처박으면 못 울려요 그러니까 여긴 달린 겁니다 삥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띄워서 미는 파도에 의해서 애들을 올려야 돼 겁나게 친구만 또 파도가 자 이거 하나는 올려줘야지 한 마리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따개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그시 땡겨서 얼른 가서 오케이 밖으로 파도가 칠 수가 있으니까 아 생선하기엔 다시 하시 다행이네요 네 액 이제 잠시 쥐